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카의 F717입니다. 아, 먹방! 먹방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먹방이 돼버렸어요. 자, 요거에요. 요게 렘노시에서 나온 푸드쉐이크랑 푸드바인데, 사실 뭐 그냥 쉐이크나 뭐 초코바 같은 걸 왜 가져왔냐 했는데, 이게 항상 그거에요. 그니까 뭐 영상이 왜 늦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빠요. 바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렌더하는 거 기다리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아휴, 귀찮아 죽겠네. 시켜먹기도 하고, 근데 시켜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거 마저도 시간이 아까울 때, 더 간단한 거 없나 하면서 이제 편의점 가보면 얘네들이 있더라구요. 그냥 궁금하기만 했는데, 마침 또 보내줬어요. 한번 먹어봅시다. 맛은 지금 또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인데, 오늘 또 바쁜 날이니까 잘 됐어요. 맛이 다섯가지가 있어요. 그레인맛, 커피맛, 쿠키앤크림맛, 블루베리 요거트맛, 초콜릿맛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물만 부어주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생수를, 따뜻한 거 안돼요. 그냥 시원한 거나 미온수 정도 온도를 부어주시면 되고, 부어 봅시다. 너 뭐야? 하하. 안돼. 너 오는 거 아니야. 내려가. 간별 써요? 어때? 먹어도 돼? 아니야? 그 맛 아니야? 그거야?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됐어. 내려가. 물 부어야 돼. 내려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찬물을 여기까지 넣어주세요라고 있어요. 물을 쭉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물을 부어주시고, 닫아서, 흔들어주면 돼요. 네! 제조를 완료했고요. 한번 먹어봅시다. 먹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얘네 성분이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이 영양정보에 보면은, 나트륨 240mg, 그 하루 필요량의 12% 탄수화물이 20%씩이나 돼요. 64g 당류 34%, 34g 식이섬유 4g, 16% 꽤 높죠. 지방 6g, 11% 해가지고 360칼로리에요. 하루 평균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체중이나 뭐 키, 그리고 하루 활동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여성분들은 뭐 1500 언저리, 뭐 남성분들은 뭐 2000 언저리, 얘랑, 이 푸드바랑 같이 먹으면은, 쬐끔 초과할 수도 있겠다. 이걸로 세 끼를 다 먹으면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남성분들은, 어, 이걸 먹어도, 이걸 먹으면 이제 딱 적당한 수준이 될 건데, 하여튼 균형이 괜찮고, 단백질이 17g 정도, 하루 필요량의 31%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거가 특징이더라고요. 균형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는, 쿠키 앤 크림 맛, 아 근데 뭐부터 먹지? 뭐부터 먹을까? 커피 맛, 커피 맛을 좀 이따 먹자. 셀 것 같아. 그레인 맛, 그레인 맛이 제일 가벼울 것 같으니까, 그레인 맛부터 먹어봅시다. 음, 이거 약간 미스컬인데? 그레인 맛은 진짜, 요즘 말로, 빼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빼박 미스컬인데? 엄청 맛있는데? 결정. 그레인 맛 드세요. 농담이고, 블루베리 요거트, 커피 맛, 초콜릿. 커피 맛이 조금 더 나겠다. 약한 것부터 먹어야지. 삼각팩에 있는 그거 말고, 아니다 약간 그런 맛도 나는 것 같아. 여하튼 그런 커피우유 맛이에요. 이거 맛있는데? 뭐지? 그 다음 뭐 먹지? 쿠키 앤 크림만 먹어봅시다. 이 맛들이 다 되게, 약간 그, 딜티플레저라 그러죠? 약간 그, 죄책감 느껴지는 그런 맛있는 맛인데? 오, 이거 쿠키 있어. 씹히네? 딱, 그 쿠키 앤 크림, 그, 오에에에에 오. 오레오 맛이에요. 오레오 맛이고, 과자가 씹히네요. 그 다음은, 초콜릿 맛. 초콜릿 맛 먹어보자. 초콜릿 맛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구요. 초콜릿 맛은 그냥, 음, 초코 향이 나는구나 정도고, 쿠키 앤 크림 맛이 차라리 초콜릿 맛이 더 센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다네요. 음, 제 취향에는 쿠키 앤 크림 맛이, 초콜릿 맛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 맛. 음!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블루베리 요거트 맛은, 맛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단백질 향이, 쪼끔 나요. 보충제 같은 거 먹으면은, 단백질만 나가지고, 보통은, 그니까, 맛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보충제들도? 근데, 무조건 초콜릿이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류로 가면은, 이제 맛이 라이트한 류로 가면은, 단백질 향이 좀 더 강하게, 그니까 얘는 약간, 조금 덮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쪼끔 티가, 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 저희 사무실에 같이 먹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 느낌도 못 느끼는데, 저만 유독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혹시라도 그거에 민감하시면, 보충제할 때 그 단백질 냄새에 민감하시면은, 또 먹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블루베리 요거트 많은, 취향을 조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무난하면서 맛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미숫가루 맛이, 미안. 그레인 맛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건 진짜 미숫가루 맛이에요. 그레인 맛이 아니라 미숫가루 맛이라고 했으면 됐잖아. 그럼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 여하튼, 요렇게 하나를 드시면, 360kcal가 돼요. 이거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간편하지만 든든하게라고 써있거든요. 그니까 저처럼 이제 게으르듯, 사실 그거예요. 그니까 맛, 그니까 음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이제 먹고 살려고, 쉽게 말해서 죽지 않으려고 먹는 게 하나 있고, 영양소를 위해서, 두 번째는 맛이죠. 맛, 이제 미식을 위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사실 바쁠 때는 이렇게 다 귀찮잖아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전화기 보고 있으면 나쁜 놈 같고, 밖에 나갔다 오면 또 한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먹는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원해오던 바이기도 하고, 바라고 하니까, 또 푸드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건 더 간단해요. 요건 200kcal인데, 얘는 균형이 더 좋고, 얘는 그 재료 중에 95%가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라 그러면 사실 보통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먹기 전에? 먹어봤어요. 특히 이 쿠키 앤 크림이 약간 죄책감 드는,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약간 이거 맛있는 거 먹어서,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거 맞나 싶은, 고런 맛인데, 칭찬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죄책감이 더해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먹으면서 약간 건강하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더 나는 편이에요. 사실 모양새는, 모양새는 약간 보기 흉하게 생겼어. 초코바가, 뭔가 이렇게 맛, 밀도가 있어가지고 맛있게 생긴 게 아니고, 얘는 약간 좀 매가리가 없게 생겼는데, 맛은 또 있고, 먹으면서 이게, 씹히는 느낌이 뭔가 요상한데 하고서 봤더니, 시계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에 11g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 필요량에 44%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처럼 이제 야채를 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요걸 먹으면은, 사실 제가 평소에 밖에 나가서 돈가스 먹는 것보다, 여기에 시계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 거에요. 얘를 먹으면 200kcal이니까, 사실, 원래 홈페이지에서는, 요거나, 요것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된다고 써있는데, 여기, 이것이 식사다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식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얘랑 얘랑 같이 먹으면은, 360에 200이니까, 560이 되잖아요? 그럼 한 끼 식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사실, 먹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안 바빠도 그냥, 맛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맛있구요, 쪼꼬바는, 쪼꼬바라고 하면 안되지, 푸드바는 정말 맛있고, 그냥, 마트에서 기성, 편의점에서 기성으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완전 초콜릿으로 되어있는 거, 당 엄청 높은 거, 그런 것보다 저는 이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기농가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어. 그래서 요거, 세트로도 팔고, 낱이로도 팔아요. CU랑, 올리브영에서 팔든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맛을 고르셔, 아, 저는 어떤 맛을, 미안, 어떤 맛을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저는 사실, 미숫가루 맛, 미숫가루 맛이 제일 땡기고, 그 다음은, 1위, 쿠키 앤 크림 맛, 2위, 그 다음은, 아이 고민된다. 커피랑 초콜릿 맛, 사실 이거는, 초콜릿 맛, 초코, 커피 우유 맛, 이거든요? 커피 우유 맛이 조금 나은 것 같아. 그 다음 초콜릿 맛, 하고, 블루, 이라선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맛있어. 너는 미안. 그리고, 아 이거 남은 양에서 보이는구나. 남은 양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요거 요만큼 남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는구나.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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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과학적인데? 난 그냥 막 놨는데, 남은 잔량이 정확해. 1위, 2위, 3위, 4위, 5위야. 하, 역시 본능은 어쩔 수 없구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그냥, 알약같이 나와가지고, 먹으면 끝났으면 좋겠는,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음식의 기능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기 때문에, 밥을 쉴 때 먹기 괜찮을 거에요. 이거 딱 선식 느낌이야. 딱 선식 맛이네. 선식 같다 그러면 또 아저씨 같다 그럴거지. 아, 전 이, 그램 맛 너무 좋은데? 혹은 제일 유용하고, 일상에서 많이 필요한 건, 아침일 거 같아요. 사실 아침에, 토스트 구워먹는 거 자체도, 정신이 없잖아요. 토스트 놓고, 뭔가 발라먹어야 되잖아. 아, 나만 발라먹나? 여하튼 그럴 때, 그래서, 그럴 때, 요거 하나, 하나, 먹고 나가면은, 그게 아주 간단하고, 좋을 거 같아요. 요거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푸드쉐이크 5개, 그리고 푸드바 1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던 거 말고, 새 거 보내드릴거에요. 밑에 댓글로,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노시, 푸드쉐이크와, 푸드바입니다. 간편하게, 바쁠 때, 정신없을 때, 빨리 먹고서, 나 혼자 쉬고 싶을 때, 요런 거 드시고,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20kcal, 200kcal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그리고 네이브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